미래를 여는 힘, 깊은 기도 미래를 여는 힘, 깊은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생활입니다 기도야말로 신앙에 있어서 시작이자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하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해서 얻는 거 또 기도 자체가 하나님과의 교제이기 때문에 주님과 교제하는 거 이게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초점을 잃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중심이동이에요 초점이동이라고요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말고 우리 상황이라든지 뜻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말씀 중심으로 움직여 가야 그게 진짜 기도라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적인 기도라는 건 뭐냐 하면 설교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걸리는 게 있잖아요 마음속에 아니면 메모를 한다든지 그거 다 기도로 아래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잖아요 읽다 보면 하나님 약속들이 쭉 있죠 절대로 그냥 가지 말고 다 기도로 아래라는 것입니다 저는 혼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고기 구워 먹을 때 있지 않습니까 다 익히지 않는 거 힘든 고기가 돼지고기 이런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먹을 수 없죠 아무리 많은 게 있다 할 때도 익혀야 되잖아요 기도가 그걸 익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다 그러면 절대 생으로 먹지 않겠습니다 기도로 익혀 먹겠습니다 잘 익혀 먹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들을 이렇게 많이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때 기도가 많아져요 다 익혀 먹겠다고 이거 다 기도로 이루어지게 만들겠다고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모든 것들이 이렇게 생으로 남지 않도록 기도로 다 익힌 상태가 되도록 하는 것이 성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가 없으면요 아무것도 내가 아무리 가능성이 많다 할지라도 내게 실현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단계를 주시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일상에 대한 얘기들을 쭉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밥을 먹습니다 소화 잘 되게 해주세요 어린이 때 기도죠 누굴 만납니다 좋은 관계 맺게 해주세요 오늘 시험입니다 잘 보게 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냥 자기 벌어지는 일들 그것도 기도입니다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그 다음 두 번째는 내면으로 들어가는 거죠 외적인 거에서 내면으로 들어가는 게 그 2단계인데 마음속에 상태를 놓고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 억울합니다 안타깝습니다 화가랍니다 그래서 다윗의 내용도 보면 속상한 얘기를 많이 기도를 하잖아요 속상한 얘기를 사람들에게 아려면 절대 하나님께 못 아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침묵하고 하나님께 아려는 거예요 엘리사 같은 사람은 저하고도 마음이 비슷한데 11개 2장에 보니까 애들이 지나가니까 잠깐 대머리라고 놀렸어요 그거하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잠깐 대머리라고 놀립니다 물론 그래서 좀 분노해서 저주했더니만 곰들이 와서 잡아먹고 이런 일이 나오는데 하여튼 성경 내용들을 보면 그거예요 외적인 환경이 벌어지는 일기 쓰듯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도와주세요 내적인 상태죠 억울함이 있습니다 답답함이 있습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 그래서 화를 내버리면 안 되죠 기도 안 하잖아요 화내고 난 다음에 기도해 나오는 사람 봤어요 그걸 참고 농축시켜야 주님 앞에 나와서 쏟아붓는 거죠 그게 기도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되겠죠 꼭 초침에 어디로 가야 되냐면 말씀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세요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도 가증 아니라 기도가 가증해지는 게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기도가 뒷받침이 돼야 그게 진짜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완성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도를 배울 필요가 없는 것 같이 보이죠 그냥 외적인 환경, 내 마음의 상태 그게 기도예요 근데 5년이 돼도 10년이 돼도 맨날 그 상태만 몸으로 살아있죠 환경, 변화, 내적인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더 시키려고 맨날 환경을 뒤집어 놓죠 그래야 기도 좀 하니까 속을 뒤집어 놓죠 그래야 기도 좀 하니까 근데 이 상태에 머무르면 기도의 상장이 아니라니까요 언제나 오늘 자문의 말씀과 같이 말씀의 부르지지 않으면 귀를 기르지 않으면 가증한 기도래요 말씀이 우리에게 소리치고 있거든요 말씀을 다 기도로 익혀서 삶의 능력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쉽지만 기도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제자들이 나와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죠 누가 보고 11장에 그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 주기도문은요 크게 보면 인사 인사 빼놓고는 세 가지 세 가지예요 당신을 위한 기도 세 가지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기도 우리 기도라 그러죠 당신 당신 청원 우리 청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세 가지 세 가지예요 그래서 주기도의 내용은 여섯 가지입니다 먼저 부르죠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 부르는 거는 빼고 이것도 물론 설교할 때는 하죠 아버지라고 그건 전제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당신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이름 이름이 거룩하게 얘기해달라고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잃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드롭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하나님 이름부터 시작돼야 돼요 다윗의 기도를 좀 배우십시오 다윗은 언제나 찬송부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뜻이 뭐예요 나라가 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삼전체 하나님의 통치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먼저 내 안에서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뜻이죠 뜻이 하늘에서 다 이루어졌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름, 나라, 뜻 이 세 가지예요 당신 청원이에요 하나님에 관해서 먼저 기도를 해야 된다 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 가지는 우리 기도죠 우리 청원이라고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이게 필요죠 그래서 나에게 돌아와서는 필요에 관한 얘기들을 쭉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기도가 또 더 깊은 게 있다고 해요 용서의 문제예요 용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용서에서 다 걸려버리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면 인생 다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 용서 받아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용서로 푸는 거예요 기도 없는 사람들은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잘 보세요 기도 없는 사람치고 용서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 봤냐고요 일을 바득바득하고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렇게 기도로 가르쳐 줄 정도니까 무슨 얘기예요 용서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거죠 용서 받아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악한 마귀가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마귀를 결박하는 일 영적인 부분들 가장 고상한 가장 깊은 기도겠죠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영적인 걸로 그런데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용서의 문제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삶에 있는 내용들을 기도할 때를 보면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이런 걸 양식 달라고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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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용서는 관계겠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길 원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용서를 통해서 그래야 이게 풍성해지죠 그리고 마지막 악한 마귀와의 관계죠 이거는 이기게 해 주시고 시험은 이기게 해 주시고 또 악에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죠 나라와 건설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마지막 송영 그러니까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걸 배웠죠 그냥 배운 거고 그리고 당신 청원 세 가지 당신 이름, 나라 뜻 그 다음에 우리 청원 세 가지 하나님 양식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험 승리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나라 건설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게 기도의 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가 균형도 있고 뭘 구해야 될지를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배우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 환경과 내 마음 뒤집어지는 거에 초점을 맞췄던 기도에서 초점이 바뀌는 거죠 말씀 중심의 기도로 그래서 말씀 중심의 기도가 되지 않으면 그 기도는 가증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시대가 이상한 시대를 살아가서 그러는데 싸돌아다니면 뭘 많이 하는지 알아요 많은 사람 만나면 좋아지는지 알고 그냥 맨날 많은 나라 다니면 되는지 알아요 제가 이렇게 만나본 사람 가운데 여러 나라 다녀도 수박 겉알기 식으로 에펠탑에서 사진이나 찍고 이러고 다니면 아무것도 몰라요 여행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팔레스타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 애국에 갔다 온 건 있지만 철들고 난 다음에 팔레스타인을 떠나지 않았지만 온 우주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신 분 아니에요 많이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 한 권 속에서 깊이 들어가면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영비계통에 가장 큰 역량을 준다고 하는 사람이 헨리 데이비 소로우예요 굉장히 자연주의 역량 엄청난 거거든요 소로우 역량 월던이라는 책 월던투라는 책 보스턴 근교에 가면 월던이라는 펀드가 있어요 호수가 있거든요 그 지역 이름은 콩코드라고 그러는데 콩코드 지역에 가면 이렇게 월던 호수가 조그만 호수가 한 바퀴 돌면 50분이에요 옛날에는 철조망 없었는데 요즘에는 철조망까지 해놨더라고요 기분 나쁘게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소로우가 한 일은 뭐냐 매일 같이 거기 통나무 하나 지워놓고 그거 돌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깊이가 한 세기를 움직일 정도로 지금까지도 죽은 지 벌써 한 150년 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영감을 얻어요 반면에 전 세계에 싸돌아다니는 사람은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월던호수 그 안에서 세계를 본 거라고요 날씀에서 세계를 봤다 월던호수 안에서 세계를 봤다 또 하나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 또 누굽니까 넬슨 만덜라 아니에요 넬슨 만덜라는 감옥에 27년이 있었던 거 알죠 그 깊이 거기서 계속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는 진짜 주기도 분 갖고 기도 제일 많이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27년 동안 잡혀있다 나왔는데 지금 그 옆에 로디지아 지금 뭐죠 짐바부에 짐바부에죠 무가베라는 사람 같이 혁명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만덜라는 지금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어 있고 무가베는 93세 독재자가 돼서 쫓겨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깊이의 차이라고 그 감옥 속에서 깊이 있게 묵상하다 보니까 달라지는 거죠 그가 썼던 거기서 나오고 난 다음에 썼던 책이 뭔지 알아요 Long Walk 긴 여정이죠 To Freedom 자유를 향한 Long Walk 좁은 데서 긴 걸음 여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많이 돌아다녀야지 Long Walk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짧은 시간 안에서도 그 안에서 깊이 있게 그게 기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써로우가 월덤 호수에서 깊이가 있고 또 뭐 만달라 같은 사람은 감옥 속에서 깊이가 있었지만 다 공통점이 뭐냐면 그 중심에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기도도 깊어지고 파워가 있고 인생도 깊어지고 모든 게 다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장소에 관계없이 여기저기 다니지 말고 언제나 말씀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래서 기도가 깊어지려면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의 파워가 있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승지를 맛보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초점의 변화는 뭐냐면 사람에게서 하나님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점이 외적인 환경 마음 속에서 말씀으로 첫 번째 사람의 눈에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 이건 마태곤 6장에 제일 많이 나오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경건의 3대 주제가 나오잖아요 구제, 기도, 금식 이거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다 거룩한 내용인데 이것도 타락할 수 있다고 그랬죠 좋은 건 다 타락해요 언제 타락하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면 꽝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면 꽝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면 꽝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해놓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게 돼 버린다고요 그래서 기도가 기도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사람이 아니라 보는 건 할 수 없겠지만 초점이 하나님께 가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 이거에 대한 샘플이 나오죠 누가 보고 18장에 보니까 죄인하고 세리하고 바리세인의 기도 바리세인의 기도의 특징은 뭐예요? 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길가에서 제일 잘 보이는 곳에서 소리 질러가면서 나는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십일존드리고 뭐하고 뭐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냐고 뭐 이거 감사합니다 이건 사람에게 드리는 기도죠 그런데 세리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하게 주십시오 그럴 때 누가 더 의롭다 하심을 얻고 내려갔다 그랬어요 의롭다 하심은 딴 거 생각하지 마세요 세리 기도가 옳았다라는 거죠 우리 세리의 기도가 돼야 됩니다 대표 기도를 자꾸 시키다 보면 문제가 되는데 대표 기도를 너무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빼버렸는데 난 잘 안 시키는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의 기도를 대표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데 성도들 들으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기도를 무슨 정치 성토장인 것 같이 자기 의지를 발표하는 것 같이 그거 아니거든요 기도는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기도를 잘하니 못하느니 굳이 말한다 그러면 제일 잘하는 기도는 뭐냐 성도들의 모든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아려는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죄인됨이 있어야 되고 불쌍하게 해달라고 우리를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기도를 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라지는 게 낙망이 사라져요 낙심 누가 보면 18장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 그래서 이렇게 비유를 들었죠 그러니까 낙심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사람에게 드리려고 하니까 기도가 아니니까 낙심하죠 진짜 기도 하나님께 아래에 있는 기도는 낙심이 없어요 낙심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때는 무조건 다 응답이 있는 거죠 응답 없는 기도가 어디 있겠어요 다 100% 응답이 있는 거죠 어제 수요일 날 안 나오신 분들은 못 들었겠지만 기도 응답이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한 것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좀 다르죠? 바울은 자기의 육체의 가시가 사라지게 해달라고 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이 임하는 좋은 것을 주셨어요 다르잖아요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옛날에는 기도 응답은 다 있다 그래서 설명을 할 때 예스로 응답하거나 노으로 응답하거나 웨이트로 응답한다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저는 이 설명보다 훨씬 더 좋은 설명은 그거라고 생각해요 기도의 응답은 100%다 하나님은 구한 것 주시지 않고 좋은 것 주신다 그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많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은 것 주셔요 내가 기도를 진짜 개떡같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은 찰떡같이 오신다고 믿어야 돼요 꼭 구하라고 그래서 우리 자매들도 아무 향자나 놓고 막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게 구한 거 절대 안 주셔요 구한 거 줬으면 여기 결혼한 팀들 하나도 없어요 좋은 거 주셔요 A를 놓고 기도했더니 A입니까? B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C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신다는 거 초점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땐 낙심이 없어요 낙심이 그래서 오늘 주님만 바라보고 강구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초점 기도의 초점 원칙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나 중심에서 중보 기도 타인을 위한 기도가 돼야 되겠죠 욕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데 욕기 마지막에 욕기 참 길잖아요 42장 10절에 보니까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얘기 하나요? 빌매 엘리바스 빌다 소발 참가자 괴롭혔잖아요 말로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욕을 곤경에서 돌이키시고 욕에게 갑절의 그때는 소유가 축복의 상징이었으니까 갑절의 축복을 주시더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중보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기도도 사역이에요 일 중에 제일 큰 일이 기도죠 활동하는 것만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기도 사역이에요 기도가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예수님의 주기도문에 나오잖아요 우리 청원 우리 청원 가운데 마지막에 뭐예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하게 해서 구하옵소서 마귀와의 싸움이거든요 이기게 해달라고 마태번 12장에도 보니까 강도가 들어가서 털락을 할 때 묶어놓지 않고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귀와의 싸움할 때 마귀 묶어놓는 기도부터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다서에 보면 구장에 미가엘 선지자 나오죠? 미가엘 미가엘 선지자가 군대 천사거든요 천사 천사장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미가엘을 너무 좋아해서 마이클이라는 이름 되게 많잖아요 마이클 마이클이 미가엘이에요 마이클 이게 힘 센 거거든요 진짜 마이클이라는 이름을 가지는 애들 다 힘이 센 거 같아요 마이클 미가엘 이 미가엘 천사가 했던 일이 뭐냐 하면 사탄에게 선포예요 너를 꾸짖는다 그래서 싸움이 이전에 먼저 마귀를 결박하는 일부터 먼저 한다고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열심히 뛰라고만 하지 말고 오늘도 이 아침에 해야 될 일이 뭐냐 마귀를 결박하는 기도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사람의 기도를 보면 그 사람의 활동을 알 수 있어요 많이 일하고 싶습니까? 많이 기도하면 돼요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일하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보면 그래요 기도가 적은 사람이 일도 적게 해요 뒤집은 것도 맞지만 기도로부터 놓고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 일을 해요 또 강력한 기도를 하는 사람이 강력하게 일을 해요 뒤집어 얘기하면 강력하게 일하고 싶습니까? 강력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영광스러운 기도를 하는 사람이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요 기도가 내 인생을 결정지는다는 거예요 환경도 아니에요 무슨 맨날 흙수전이 이런 소리 하지 말아요 환경이 우리를 결정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우리를 결정지어요 그렇다면 금기도가 있고 음기도가 있고 흙기도가 있어야지 그렇죠? 기도가 우리를 결정지는 거라고 기도가 그 꼴이니까 인생이 그 꼴이죠 그러니까 기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네비게이터 선교회 리로이 아임스라고 있죠 너무 옛날 뿐인데 그분 기도에 관한 책들을 여러 권 썼는데 마지막에 했던 그 마지막 에필로그에서 썼던 글이 제일 기억이 나네요 내가 천국 가서 제일 후회할 일이 뭘까라고 한번 상상해 봤대요 그랬더니 기도하기만 했으면 기도하기만 했으면 이루어졌던 일들 왜 기도 안 했나 그게 제일 많이 후회했을 거라고 그게 제일 기억에 남네요 여러분 천국 가서 무슨 후회하겠어요 그 땅을 살 걸 이런 거 후회하겠어요 그거 아니겠죠 그때 그걸 먹을 걸 그 맛집에서 왜 그걸 안 먹었을까 그런 거 걱정 안 한다 안 해요 그런데 우리는 맨날 무력감에 빠지잖아요 안 된다 안 된다 했는데 천국 가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때 기도가 열쇠였는데 기도하기만 했으면 풀렸을 건데 왜 그때 걱정만 했지 기도하나가 왜 걱정만 했지 그거예요 그때 왜 내가 기도하기만 했으면 승리를 얻었는데 왜 마귀가 그렇게 끌려다녔지 기도가 답인데 왜 기도 안 했지 그게 제일 후회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강력해져야 돼요 그러라고 하면 초점이 흐릿한 기도 마귀가 좋아합니다 강력한 무기가 흐릿해지니까 그런데 강력한 기도는 우리 외적 환경 속의 분노 여기가 아니라 말씀이 초점이 돼야 되고 말씀이 그리고 사람에게 맨날 보이려고 하면 힘이 약해져요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하나님 초점 맞춘 기도가 돼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날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우리는 사역이잖아요 중보 기도 그때부터 풀려요 욕 생각해 보세요 중보 기도 때부터 풀리기 시작하고 다윗이 언제부터 인생 변했죠 그일라 백성을 돕기 시작하는 사무엘상 23장이 터닝포인트예요 전환이에요 전환점이에요 전환점 자기 살겠다고 도망다닐 때는 계속 고난이 임했는데 도와줄 때부터 인생이 확 변화가 돼가지고 그다음부터 승리의 길로 방향이 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초점의 문제입니다 우리 초점이 변화돼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신시현정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리에 세련하겠습니다 370장 찬송하겠습니다 AULT 하시고 줘 Arg siz המ origin Turtle able to locales locales 감사합니다.